대전유성경찰서는 경북 포항에서 대전유성까지 승객을 태우고 이동했지만 요금을 받지 못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쯤 포항 영일대 수욕장에서 택시에 탑승한 여자 승객 2명은 3시간 10분에 걸쳐 대전유성구 원내동까지 이동했지만 카드 잔액이 부족해 계좌로 택시요금 28만 원을 송금해 준다며 내린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